옥둥아, 마지막 수박 따로 가야돼 가자! 관심 없으면 엄마 혼자 간다 이게 뭐냐? 참외 아 세상에 몰랐는데 참외가 있대요 봤어요? 난 이거 못 봤어요 참외가 있었구나 참외야 너도 들어가자 그럼 두 알 여기에 아주 조그마한 참외 달렸는데 이건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참외가 하나는 썩었는데 한번 가져가봐야지 수박 수박은 꽤 커요 수박아 어떻게 할까 추워질텐데 양아도 안 떨어졌으니까 우선 놔둘까 좀 더 햇살을 쐬라 이거 참외다? 네가 좋아하는 참외 엄마가 이거 잘라줄게 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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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뭔지 알아요? 너무 늦게 근데 얘가 너무 늦게 뿌려서 그래도 너무 신기해서 수박은 오늘 따야될 것 같은데 그치 가볼까? 가볼까? 한번 물자마자 없어졌어 바닥에 떨어졌어 가볼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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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 보고 놀랬냐 하늘이 심상치 않으니 수박도 따려고 나왔어요 수박을 따야될 것 같아요 고생했어 고생했어 오늘 안 땄으면 큰일 날 뻔했네 스킵보다 커 복동아 수박 먹자 복동이 수박 그렇지 얘는 동그래 복동아 수박 제거 됐고 잘 익어서 쩍쩍 소리 으아 이게 상하려 그래 근데 껍질이 엄청 얇은데 그래서 잘라 껍질을 까 다른 과일처럼 복동아 수박 대박 이거 더 맛있어 응 설탕수박 어때 우리 복동이 더 줘야지 아 입에서 사르륵 녹아서 복동아 응 이 수박 먹어 입에서 녹아 넌 두꺼워 엄마가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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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복동이는 엄마랑 아빠 먹을거야 아빠거 이거 내일 후식으로 먹게 배부르게 복둥아 잘 먹었지? 이제 됐어 뭐 엄마따랑 계속 먹고 있어 잘 먹었지 잘 먹었지